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사악하기로 소문난 스위스 물가를 알아보려고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쿠비라는 마트에 왔습니다. 현재 물가 스위스 1프랑이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합니다. 세일은 3프랑입니다. 1프랑이 1,5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네요. 딸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것 같습니다. 신선하긴 하네요. 6프랑이면? 6프랑? 6프랑이 2,500원입니다. 스위스 공항에서는 콜라 작은 게 1원 정도 했었는데 마트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이랑 비교해도 살짝 비싼 정도? 이 정도 느낌이네요. 이런데 잘 보면 또 세일을 많이 하네요. 여기 그나마 좀 저렴한 곳이네요. 다 놨나? 1점 이 정도면 괜찮네요. 편의점에서 하나에 2,300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보카도 이런 것도 비싸긴 하네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망고도 1점 엄청 크네. 실하네. 레몬도 1점 레몬도 1점 더 레드식이 있네요. 사회가 사상 사주 과일은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게 비싸지는 않네요. 사주 과일은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게 비싸진 않네요. tres 셀러리 이거 싫어요 지금 이게 8.99원 너무 비싸네 이건 또 싸네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와 여기 릭 완전 서양 대파같은건데 단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비싸네 여기 다 모자가 나 3.75원 5,000원 정도 하네요 괜찮네 근데 채제 이런건 한국보다 더 한국보다는 싼데 그래도 유럽 물가에 비해서는 더 비싸요 국보통은 그래도 한국보다 싸네 근데 유럽 안에서도 비싼 편이에요 생크림도 1리터인데 우리나라보다 좀 저렴합니다 살짝 살짝 저렴합니다 우유는 또 이런건 엄청 싸네 우리나라랑 비슷한거 같아요 큰거 하나에 4,500원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요거트도 엄청 다양하네 또 싼건 또 싸요 엄청 싸네 크기도 큰데 선바이가 보다 선바이가 보다 작은 사이즈긴 한데 2.4 아 치즈 치즈 또 비싸 유럽에 비해서 비싸고 근데 한국보다는 싸네 케이크같은거 보자 여기 안쌓는데 4.7 케이크 두조각이 들어있으니까 4.7이면 저렴한 편인거 같습니다 아 엄청 귀여운데 가격이 23 3만원씩 이것도 귀여운데 비싸네 이런거 초콜릿이 널렸면 널렸어 세상에 이 초콜릿은 다들 아실거에요 마테오른 산봉오리를 모티브로 만든 초콜릿인데 토블레로네 가격이 2.7프랑 4,000원 정도 하는거 같습니다 진짜 여기 소스한 초콜릿 천국이네 이런거는 1.9라고 해도 유럽보다는 좀 비싼 편이지만 황크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거 같네 토피같은 티 티도 좀 비싸네 다 비싸 또 잘 보면 또 싼것도 있어요 또 잘 보면 또 싼것도 있어요 커피는 뭐 우리나라는 비슷한거 같네요 웬낙보다는 케찹 케찹 케찹하고 마요네즈도 한국이랑 비슷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숙주같은거 가격 대충 4-5천원 정도 하는거 같아요 여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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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천원 아이스크림 이 정도 하네 이거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런거 냉동피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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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사는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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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갈아두는게 6.5만원 맞죠? 오오 여기 신선한 고기가 가격인데 와아 고기 비싸데 여기 비싸다 고기도 한국이랑 비슷비슷하네 맛있어 빵 빵 빵 빵은 그래도 살짝 저렴하게 보이지만 유럽에 비해서 비싸고 한국에 비해서는 비슷비슷한거 같고 한국 물가가 싼것도 아니에요 한국 물가가 싼것도 아니에요 이런것들은 좀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4,5천원 하는거 같네요 치즈소스 이쪽에 이렇게 포장되는데 2.6만원 오오 엄청 신선하게 잘 정리를 했는데 밥이 대충 노렸습니다 세상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소세지나 햄 세상에 오오 이거 맛있어 맛있겠다 하나에 하나에 3,4천원 하는거 같애 나는 3,4천원 하는거 같애 3,4천원 하는거 같애 다른 한국분들은 여기서 장봐가지고 뭐그런데서 해먹나봐요 신라면 이런것도 있는데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진짜 많은가봐 어디가도 신라면을 파는거 같애 저희 마인 아니 저희 마인 마인은 또 싼것도 있고 비싼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또 유럽보다 많이 비싸니까 편하게 마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인 종류도 엄청나네 어디있자 여기도 마인 와아 이게 다 술콘의 술 후 소금만 이 정도 식라면 이게 2,3천원 한 5천원 정도 하는거 같애 코코널네카롱 비싼게 7,000원 사서야 7,000원 7%이니까 14,000원 가격이 여기 적힌 데서 한 두 배 정도 하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3% 리비아는 원래 독일에서 되게 쌌는데 여긴 또 싸지도 않아요 가격 대충 이렇네요 가격 대충 이렇네요 여기 그나마 리비아 제품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거보다 칫솔도 8,000원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좋긴 한데 하나에 한 10,000원 넘어가 이태린 이런거 가격이 안 쓰여있네요 10프랑 2만 2개 장난 없다 스위스는 진짜 여행오면 밖에서 외식하는 물가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저는 주머니 사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가도 엄청 높아져서 이런 마트 물가랑 비교를 하면 또 스위스랑 별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지 스위스가 외식이나 생품품 생품품 물가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물가는 좀 많이 비싼 느낌이 듭니다 스위스 마트 구경 재밌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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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